원래 전 지렸는데? 나 잘 졸잖아 내가. 아까 조금. 좋은 박사야 아주. 너는 요즘에는 안 졸으신 것 같아? 요즘에는 별로 안 졸아. 안 졸아요. 계속 엄지 엄지 쳐. 홍보예요. 엄지 쳐. 엄지 쳐. 어머니가. 아니. 은근슬쩍도. 딸 홍보를 다 이렇게.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. 이미 중간중간에 뭐. 그렇죠. 제자리 걸음이라도. 제자리에서 이렇게. 걸음을 맞고. 한 번 하세요. 말 나오지 마. 엄지 척 했으니까 한 번 제자리에. 일어나셔서. 그럼요. 일어나서 한 번 하셔야죠. 해야죠. 아들을 위해서. 아들을 위해서. 아들을 위해서. 동국이 어머니는. 진짜 쑥스러워하시고.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성격인데. 진짜 대단하십니다. 그래도. 그 와중에. 동국이면. 동국이가 뭐. 간다고 그러면 다 해주세요. 그래. 해야 좋게요. 아들 위해서. 우리. 소웅이 신곡 제목이 뭐죠? 몰라요. 소웅이 신곡 제목이 뭐죠? 몰라요. 실제로 들으니까 재밌다. 몰라요. 떼어주실 때 빨리 말 좀 하셔야죠. 아니 소웅이 맘도 부르면 어떻게. 아 맞아. 신곡 신곡 나왔잖아. 신곡 신곡 나왔잖아. 소웅이. 저 분 때는. 소웅이 맘. 저희도 잊어버리는 바람에. 어떻게 신곡 제목을. 한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. 나 신곡이시니까. 소웅아 미안하다. 소웅아. 뭐가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어. 소웅아 더 둔발해야 되겠다. 소웅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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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웅이.